무궁아, 나 좀 바라봐. 눈 맞추려면 부끄러워요. 용기를 내보자. 바라봤는데 버겁다. 나갈 거야. 다른 모습도 보여줄게요. 아는 타이거 밸리에 지민등록한 파리다. 다만이 호랑이를 옹몸으로 눌러도 무탈하다. 너는 누구냐? 얼굴을 공개하라. 뒤태를 보고 나를 모른다면 유감이다. 정녕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더냐? 이정되면 된 것 같다. 소원대로 자세를 틀어보자. 외롭고 고독한 울아빠를 이해해주세요. 열광하는 팬들이 많아서 나 부궁이는 얼굴을 팬에게 보이면서 쉬는 중이에요. 어라? 나를 춤으로 당기네? 물론 부궁이도 괄호하면 이렇게 쉬기도 해요. 눈도 뜨고 폭포소 위쪽을 바라보세요. 내 밥을 놓이는 카치도 친구로 와서 놀아요. 카치가 부궁이만 맛이 뭐라고 하는데 나는 날개가 없어서 못 만나고 있어요. 마시우는 공감내기 친구들당 환영해. 그리고 같은 자세로 어물면 학품도 하게 돼요. 난 세상에 궁금해서 눈에 닿지 못하겠어요. 평온해지면 내게도 보여드려요. 이렇게요. 잊지 않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니 웃고 싶은 것이 사랑 같아요. 더우지른 날씨에 퇴근하고 푸는 태범입니다. 일과 중 문이 열리지 않는 걸 다 아는 누군요? 영특한 공이 초록 불러 더위를 이겨가는 쪽. 역시나 뒤돌아나오는 그 태범입니다. 아는 누구야? 다 아는 누구야? 이를 쫓아주십시오. 아무리 오는 데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일과는 우리의 일과는 오는 데에 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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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